안녕하세요 어저께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예쁜가요? 헬멧 쓰고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쇼츠 하나 찍었는데 길게 할께요. 오늘 마라 상가! 어저께 댓글로 달아주면 더 좋았을텐데 DM으로 왔어요. 마라 상가하고 요아정 두개 왔는데 제가 뱀인 나이더지만은 뭐라고 해야되지? 뱀인을 처음 시킵니다. 하얘졌어요. 뱀인을 처음 시켜요. 그래가지고 할인 2만원까지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요아정은 못시키고 요아정은 너무 아깝다고 50% 할인 그거 쓰기가 그래서 여기 마라탕 집에서 마라 샹거 시켰습니다. 국물 요리가 아니고 저거 저거죠.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카고 엔작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먹방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은 본의 아니게 그 좌우 반전으로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배달은 쉬는거죠. 환타 음료가 물 부터 먹고 환타부터 먹을까? 천천히 먹을게요. 마라 샹거. 마라탕은 저번에 먹었고 영상 두개나 있고 마라 샹거라고 볶음이에요. 볶음. 이거 2만원어치 했어요. 국물이 없어도 같이 양 많은겁니다. 배달 음식 좀 먹읍시다. 저도. 배달 가는 것도 가는거지만 저도 먹어봅시다. 원래 이렇게 포장 용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거 먹고 꼬바로우도 시켰거든요. 꼬바로우 꼬바로우에다가는 저기 연태고량주 꼬바로우에다가 연태고량주는 저 술먹방으로 유튜브에서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소우자빙? 소우자빙이라고 해가지고 정같은 것도 하나 시켰어요. 금액 맞춘다고. 50% 할인 2만원 다 저거 받으려고. 4만원. 4만2천원인가 나왔어요. 오늘 좀 쉴게요. 오늘 쉬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스. 소스랑 먹게 됐어요. mgel국물이 어서오세요. 아, 산거입니다. 이거 뭐지? 국무엇어요. 마하탕이 똑같은 마하탕인데 볶았어. 아 이거 손아트 이거? 아 이건가? 이건가? 1단계로 저는 저거 몇개 안먹어요 못먹어 잘 보이나요 뭐지 이거 이게 무슨 만두인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꼬무리 만두 이거 보여도 되나? 셀프 마라 산거 했는데 와 꼬바루과에서 4만2천원 시켰습니다 50% 쓸라고 만두 오늘 저끼고 있어요 좀 쉽시다 저도 이거는 백목이버섯 목이버섯 내가 진짜 좋아해요 어우 맛있다 잘 샀어요 면 종류는 많이 안시켰어 중국식 넙적당면 이거 맛있죠? 나는 당면 이거 넙적한거 맛있더라구 이게 어저께 낭장피 먹방했는데 낭장피 그 느낌도 나고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좀 맛있다 밥 먹어야 돼? 밥 없는데? 그냥 이것만 먹는거 아니었어? 피크 끝났어요 피크 11시부터 1시까지는 피크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택배 택배 전문 회사 택배 배달 물류 회사 중국당면 면치기를 또 어떻게 해 아 그래요? 난 그럼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한타 먹으면 삽상 미국에서 왔어요 이거는 이게 뭐지? 무슨 넙적분모장? 어 넙적분모장 떡 같기도 하고 아까 중국당면을 겹쳐놓은 거 굵은 중국당면 같기도 하고 떡인데 쫀득쫀득하니 맛있어 그렇게 써있어 넙적분모자라고 면치기하다고 지금 면치기가 안돼 뭐 면이 없어 일단 이거 뭐 두부같은거일거야 일단 이거 뭐 두부같은거일거야 음 야 근데 마라산거도 맛있긴 한데 응 마라탕으로 먹어야될거같애 이거는 진짜 밥 밥 근데 밥 없는데 그 햇반인데 햇반 돌려야되나 그 고기에 뭐지? 소우 자빙 자빙에다가 먹어야 되겠다 좀 짜니깐 제일 좋아하는거 중국당면하고 그 다음에 문어볼 그런거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목이버섯 요렇게 요렇게 좋아요 어 이거 어묵인가? 어묵말고 문어볼 어? 그걸로 했을텐데 응 어 똥글똥글한거 응? 이건가? 아닌데 응 이건가보다 나체도 먹고 먹을만하네 밥이랑 먹어야되고 여러분들은 흰쌀밥에다 먹어야되 흰쌀밥에다 먹어야되 흰쌀밥에다 먹어야되 흰쌀밥 없으니깐 미니 전에다 소우 자빙이라고 하는데 응 소우 자빙이라는거에요 여기다 먹읍시다 그 다음에 뭐있지? 고기 먹었고 어 메추리알이 있네 메추리알 메추리알 음 음 맛있어 아 이게 그건가보다 이거 그거 뭐지 저거 그거 달면은 주는거 저거 뭐야 리뷰 리뷰 음 만화탕 대신 만화 싼거 만화 찬거 네 이게 그리고 푸즈인가 그럴거 푸즈 같은데 맞지않나 음 음 음 음 음 마라 싼거 맛있다 음 중국식 넙적당면 면치기가 또 요즘 그거야 근데 면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음 으 으 으 으 완자로 꼬치 만들라고 으 세개 아 메추리알 까지 하자 아 음 마라 상고 꼬치입니다 요렇게 먹으라는 거잖아 꼬치 해가지고 뭐 탕후루 같이 됐다 탕탕 후루루루 맛있어 음 음 3개 다 연속으로 먹을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모기버섯 하얀 모기버섯 단무지 하나 먹고 여러분 길게 보여달라고 해서 길게 보여주는 거 요거 했어요 유튜브로 넘어서 연태고랑주에 꺼바루 해가지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